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운행학과 고강모입니다. 오늘 식물대사체학 시간에는 다별량 통계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가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시료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 또 유의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분리를 해서 혼합물에 있는 하나하나 성분을 분리해서 디텍션하는지 검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한 번 더 프로세싱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 매트릭스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2018년에 논문을 퍼블리시한 브로콜리의 비과식 부위 비교에 대해서 내놓은 그 논문에 썼던 방법을 한 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제가 메타버 오날리시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펑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데이터를 이 논문에 출판을 했는데요. 먼저 실험은 브로콜리의 활의 부분 그리고 줄기 부분 그리고 입 부분을 산반복으로 수집을 했고 그 산반복 수집한 거에서 GCMass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은 플로렛, 스템, 립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에 있는 행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두 플로렛이고 모두 스템이고 모두 립 해서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열부터는 아도니톨이라고 해서 IS 인터넷 스탠다드 내부 표준품을 제일 먼저 제가 빼놓았고요. 그 다음에는 알라닌, 아이솔루신, 발린 등등 이렇게 각 피크에서 나오는 피크의 넓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타겟티드 메타볼믹스죠. 먼저 알고 있는 것들, 관심 있는 대사체를 먼저 이렇게 다 동정을 했습니다. 동정을 한 이후에 이 동정된 대사체들에서 어떻게 물질의 농도가 부위별로 다른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메타보 오날리시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웹 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대사체의 분석 툴로 도구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닫고 메타보 오날리시스트라고 인터넷에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은 웹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홈 왼쪽 편에 보시면 홈 유저 스탯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메뉴들도 한번 다 들어가서 가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웰컴 옆에 있는 클릭 히얼 투 스타트를 눌러서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태티스티커 오날리시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파란색 부분에 있는 것들은 타겟티드나 언탈게티드 메타볼료믹스를 하는 부분이고요.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은 타겟티드나 혹은 뭐 어노테이티드 메타볼료믹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것은 언탈게티드 메타볼료믹스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맥스 데이터를 바로 넣어서 분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멀티프 메타볼료믹스 데이터라고 해서 바이오마커 메타아날리시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멀티프 어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스태티스티커 어날리시스 같은 곳에서 나왔던 결과를 여러 결과들을 모아서 이쪽에 바이오마커 메타데이터 메타아날리시스에 넣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갓이다 여수에 유명한 갓김치 갓의 대조군과 드라우스트리스에서 차이 나는 대사체를 분석한 것과 그리고 대조군과 염에 의해서 변하는 대사체의 차이를 분석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조군과 해충 피해에 의해서 변화하는 대사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변하는 환경이나 바이오틱 어바이오틱 스트레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변하는 대사체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던 것을 가져와서 자기랑 비교를 해본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바이오마컷 메타데이터 메타아날리시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은 바로 스태티스티컬 어날리시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부분을 저희가 할 건데요. 2번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없더라도 여기 한 부분을 누르고 서밋을 하면 기존 서브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에 이미 다 출판이 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로드 your 데이터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컨센츄레이션인지 스펙츄럴 빔인지 그리고 피크 인텐시티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 아니면 스펙트럴 빔 스펙트럴 빔은 말 그대로 스펙트럼에서 나온 데이터일 것 같고요. 피크 인텐시티 테이블 이거는 GCMES나 LCMES에서 나오는 그런 인텐시티 그런 테이블이죠. 컨센츄레이션이든 피크 인텐시티 를 설정을 하든 데이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샘플 인 로죠. 이게 이제 이쪽 좌우를 가는 게 로고 위아래를 가는 게 열 칼럼인데 샘플들이 이제 한 줄 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Unpaired 인데요. Unpaired 개념은 독립적이다는 거죠. 각각의 샘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의 다른 브로콜리 하나하나 다른 개체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Unpaired 데이터가 되는 거고 Pair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같은 서브젝트에서 처리 전후 아니면 처리된 것과 처리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약물을 처리 전과 처리 후에 대사체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Paired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전과 처리 후를 묶어서 같은 서브젝트를 가지고 처리 전과 후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Paired라고 얘기를 하고 Unpaired랑 분석하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바탕화면에 두었는데요. 브로콜리 프라이머리 프로덕트라고 해서 확장자가 CSV입니다. 그래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혹은 TXT 이런 확장자가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기해서 서밋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의 데이터인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9개의 샘플과 34개의 피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numeric 숫자고 missing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면 되고요. 그리고 5000개 이하의 그런 데이터 세트는 여기서 필터링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게 되면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0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은 결국 데이터의 퀄리티도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통계 처리하는데 무의미한 데이터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그런 조건을 설정한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굉장히 바이어스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런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 중요한데요. 노멀리제이션 오벌뷰 해서 샘플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샘플 자체를 이렇게 특이한 샘플 자체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노멀리제이션 팩터를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다 더해서 노멀리제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중간값을 제한한 방법 그리고 레퍼런스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레퍼런스 샘플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설정을 할 수 없고요. 레퍼런스 샘플은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샘플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레퍼런스 샘플도 없고 인터넷 스탠다드 넣지 않았다. 그러면 풀드 샘플 프롬 그룹에서 플로렛 전체든 아니면 입 전체든 아니면 스템 전체를 하나의 노멀리제이션의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인터넷 스탠다드 내부 표준 풀을 넣었기 때문에 아드오디토를 이렇게 썹니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노멀리제이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정규분포를 따르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이런 기능들을 씁니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정규분포는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인데 가운데는 평균값이 있고요. 평균값과 그리고 분산을 알게 되면 좌우대칭인 종모양의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두 집단이 한쪽 집단이 다른쪽 집단 평균보다 얼마나 클지를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통계의 기본은 이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른다가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면 할 수 있는 통계 처리가 있고 따르지 않으면 다른 또 처리들이 통계 처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 정규분포를 따르게끔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 노멀리제이션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넌 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민센털링 같은 경우는 예 평균을 중심으로만 예 평균만 중심으로 이렇게 예 만들어 주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평균을 중심으로 맞춰주되 스탠다드 각 별량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준다. 일반적인 Z분포를 만드는 예 방법이죠. 오토스케일링 예 여기 대해서는 예 오토스케일 그리고 파레토스케일 렌지스케일 이런 것들은 어 어 FAQ에 가면 예 어떤 의미인지 예 나와 있습니다. 음 스케일링 보시면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예 목표가 뭐냐 하면 모든 대사체를 예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예 분석하는 게 목표이고 음 그리고 어드밴테이즈 같은 경우는 예 모든 대사체가 Equally Important 하다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점은 에러 또한 이렇게 인플레이션 됩니다. 에러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어떤 지표 물질이 가장 중요한지 뽑았는데 예 노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어 반면에 이제 레인지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음 메타볼라이 컴퓨어리 메타볼라이 렐리티블 투 더 바이러지컬 리스판스 레인지 해서 이제 어 계산은 바 계산하는 방법은 어 가장 예 그 민센털드 하고 그런 다음에 맥시멈 하고 미니몸을 빼준 값을 나눠주는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지컬 리스판스 레인지를 이제 알고 싶을 때 예 예 바이러지컬 리스판스 레인지를 예 비교하고 싶을 때 를 이런걸 씁니다 예 그리고 어드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걸리 임폴던트 하다 스케일링은 예 조금 더 이제 바이러지컬 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이제 어드벤테이지 고요 디서든 밴테이지 는 디서드 밴테이지 는 이제 오토스케일링 거 굉장히 비슷한데 어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값 에러 값 인플레이션 이 되고 아웃라이어 가 있으면 맥시멈 하고 미니몸 을 빼기 때문에 어 미니몸 굉장히 미니몸 값이 있든지 맥시멈 아주아주 에 큰 특이하게 큰 맥시멈 값이 있으면 예 전체 어 스케일링 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레토 같은 경우는 파레토 같은 경우는 이게 분산의 룻들을 바꿔주는 건가요 그래서 민센털 데인 디바이디드 렌즈 오브 이치 베리 어 이치 베리 어 렌즈를 아 렌즈 고 어 민센털 데인 디바이디드 바이 스케어 루트 오브 스탠드 디바이디션 오브 이치 베리 어블 그래서 파레토 레인 파레토 스케일 같은 경우는 각 별량의 어 스케어 룻들을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목표는 큰 별량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줄여줄 때 쓰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하지만 최대한 데이터의 스트럭처나 구조나 이제 구조를 유지하는 팔셜리 인텍트 어떤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의 구조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너무 큰 값들의 중요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이런 파레토 스케일링 입니다. 파레토 스케일링 그리고 어드밴테이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오리지널 데이터에 가까워 지지만 오리지널 데이터보다 가까워 진다. 무엇보다 오토 스케일링 보다 이제 더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sensitive to large fold change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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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체가 100배 100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폴드 체인지가 생긴다면 거기에 굉장히 sensitive 하게 반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스케일링 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실험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대사체 분석 스케일링 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faq 에 있는 레퍼런스 를 찾아서 보니까 음 이런저런 스케일링 을 다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 즉 레인지 스케일 과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은 어 디펜던스 를 없앨 수 있었다. 랭크 에 어 대사체 랭크를 에 대사체 순위 순위 의전성 을 없앨 수 있었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 농도 와 에 마그니 마그 마그니 튜트 마그니 튜트 오브 폴드 체인지 폴드 체인지가 몇 배 몇 배 변하는지 에 정도 에 정도에 에 정도에 따라 에 정도 그리고 음 바이러지컬 뭐 이런거 이 디펜던트 한걸 없애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쇼드 에 바이러지컬 센스브 에 센스블 리절트 그래서 좀 더 바이러지컬 생물학적으로 이제 음 맥센스 한 예 이치에 맞는 그런 예 PCA 이 결과 PCA 분석 이후에 좀 더 그런 결과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렌지 스케일 하고 오토 스케일 이 상대적으로 에 어 생물학 생물 에 생물 에 생물 하시는 분들 바이러지컬 포인트 오브 뷰 에서 는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직 분석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오토 스케일링 할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equal important 하니까 모두 동등한 중요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유니베리에이트 어날리시스가 있고 키모 매트릭 어날리시스가 있고 피처라 아이덴티피케이션 클러스터를 어날리시스 클래시피컬 피처 셀렉션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웨이 어날리시스 오브 예 아노바를 해보니까 예 많은 물질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 빨간점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 예 Z 밸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Z 밸류로 그래서 0이면 평균인 거고요 0보다 높은 거 평균보다 높은 거 평균보다 낮은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알라닌 같은 경우는 플로렛이 상당히 많고 입이 가장 적고 스템은 중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솔루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빨간색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파란색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통계적 차이는 위에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차이 나은 것들이 많이 잡히면 조금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0.01로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통계적으로 차이 없는 거 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 있는 거 이렇게 되고요 피셔도 되고 투키도 되고요 결과는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분석도 가능을 합니다 아노바 그리고 코릴레이션 분석 그래서 코릴레이션 분석은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패턴헌터 같은 경우는 특정 물질이 다른 물질하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알라닌 같은 경우 알라닌과 100% 상관관계가 있고요 글루코 글루타믹 에시드랑 가장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진 이라는 아미노산 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특이한 거 없을까요 스크로즈를 알고 싶네요 스크로즈 스크로즈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글루코즈 말리게시드 블록토즈 말리게시드 이런 물질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페니랄라닌 퀴닉에시드 스테인 프로린 이런 물질들은 스크로즈 브로콜리에서 스크로즈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분석들이 가능한데 폴드체인지 티테스트 볼케이노 플랏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만 가능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Only applicable for two 그룹 데이터 어널리시스 라고 되어있습니다 티테스트도 마찬가지구요 볼케이노 플랏도 마찬가지에요 PCA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합니다 PCA 같은 경우가 가능한데 PCA가 뭐냐 PCA가 뭔지 지금부터 다별량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PCA 같은 경우는 다별량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PCA PCA는 프린스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의 약자고요 파셜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서 이제 PLS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OPLS OPLS 옥소고날 PLS 메소드 그리고 Hierarchical 클러스트리 등등 여러가지 멀티 멀티베리에이터 어널리시스 가 있습니다 다별량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되고 많이 쓰는 방법이 PCA 방법이에요 PCA 방법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주성분 분석은 원래 변수를 추경하는 새로운 주성분 변수를 이용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읽어봤는데요 읽기가 싫습니다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을 아는 척하고 가르쳐 드리는게 싫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PCA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래 변수를 축약하는 변수를 축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때 간단하게 공통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코릴레이션이 있는 변수들끼리 모아서 디멘션들을 줄이는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요 이것은 기술적인 통계입니다 기술적인 통계학인데 묘사통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집합들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주는 기술통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징은 Unsupervised 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배우게 될 PLSDA 같은 경우는 Supervised 인데 Supervised 통계 같은 경우는 X와 Y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있고요 PCA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로 전혀 정보가 없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튀는 값들이 있을 때 전체의 구조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PCA Analysis 할 때 X는 X별량은 대사체가 되는 거고 Y는 샘플이 되는 건데 X와 Y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특별히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Unsupervis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CA 같은 경우는 주성분 분석 한국어로 주성분 분석 이 주성분 분석 목적은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르면 이렇게 서로 클러스트링이 다르게 되는 거고 비슷하면 오버립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하나하나가 세모가 하나하나 시료고요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시료예요 근데 전체 이렇게 동그라미 옆에 할라이트가 되어 있는 것은 95% 신뢰구간입니다 95%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 두 샘플은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1 2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PC1 PC2 이렇게 있습니다 PC1은 주성분 1 그리고 PC2는 주성분 2 인데요 PC1이 항상 가장 많은 변이를 설명해주는 것이 PC1이 됩니다 PC1이 되고요 PC2는 두 번째로 변이를 설명해주는 게 PC2가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은 좀 부족한데요 이 원리를 좀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 PCA라고 해보면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 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검은 점에서 빨간 점으로 투영되는 거다 최소화 되어야 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분석 그래서 PCA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별량 성분들이 단거리로 통과하는 가상의 선을 만들고 그 그것과 90도의 각을 이루는 제2의 주성분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 벡터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벡터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PCA가 계산이 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소학에 대해서 행렬 행렬 그리고 선형반경식 이런 것들을 아셔야 설명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잘 알아야지 잘 설명을 하는데 제가 소학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포기하겠고 저는 이 PCA를 통해서 대사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